천번에 기도응답의 주인공인 조지 뮬러가 활동했고 웨슬리 채플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 브리스틸의 리바이브, 즉 부흥이란 뜻의 자선가게가 있습니다. 18년 동안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담고 있는 이 자선가게가 18년 동안 꾸준히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선희 통신원이 알아봤습니다. 런던 서쪽, 차로 3시간 남짓 떨어진 항구도시 브리스틸. 부흥이라는 간판을 단 자선가게가 있습니다. 영국은 국민의 70%가 기부를 하며 연간 기부 금액은 1조 600억 원입니다. 기부 문화는 영국인 삶 속에 뿔이 박혀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케인즈로드 침례교회에서 12년간 목회를 하던 토니 목사는 16년 전 단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자선가게를 개업했습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은 줄지만 여전히 기부에는 열심인 영국인을 위한 방책으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길 기다리기보다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전면으로 나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із 국회의사실에서 추천합니다. 그들은 교회가 인 wicht arran을 것이다. 그들은 매우 규 część에 오는 것이다. 그들은 교회에 오는 교회가 이들은 교회가 sesi가 안을 것이다. 영국의 기독교는 빠르게 출연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1980년 교회에 출석하는 인구는 12%였지만 2015년에는 반 이상이 하락한 5%였습니다. 그러나 삶 속 깊이 뿌리 박힌 기부 문화는 명맥을 이어가 영국 전역에 3만 6천 개의 자성 가게가 꾸준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많은 사람과의 접촉점을 찾고 이를 전도로 있게 하는 것. 교회라는 건물 안에 갇힌 전도가 아닌 세상을 향한 교회입니다. 영국 브리스틸에서 cts뉴스 김선희입니다. 영국 브리스틸에서 cts뉴스 김선희입니다. 영국 브리스틸에서 cts뉴스 김선희입니다. 영국 브리스틸에서 cts뉴스 김선희입니다.